네 앞에서 이재필 전문가님의 필받은 종목들을 봤는데 저도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제대로 필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비철금소 소개를 드렸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사마 알루뉴입니다 제가 일전에 비철금소 관련해서요 이구산업과 조일 알루미늄을 이미 소개한 바가 있는데 저는 이쪽 비철금소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 알루미늄까지 좀 더 포섭을 하고자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마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소재로 해서 압염 제품, 가공하는 제품들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기업인데 2차전지 쪽과 같은 전지사업이라든지 콘덴서 그리고 자동차용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우리의 전방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이라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비롯된 종목인데 원자재인데 러시아 지역에서 알루미늄 생산이 세계 최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공급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전쟁에 대한 리스크로 해서 올라간다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차전지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차량력 경량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소재이다 보니까 알루미늄에 대한 소재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왔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얘기해 드렸지만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가공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2차전지 사업 부분 안에서 알루미늄 박이라는 소재로 해서 2차전지 소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알루미늄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전에 소개해 드렸던 조일 알루미늄과 사면 알루미늄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대응은 사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 최근 3개월 동안에 횡보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을 위해서 가공 기업들도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박스권 돌파를 상당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주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시초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박스권 대응을 보셨을 때 하단에서는 28,000원대까지 27,000원 후반대까지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목은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긴 했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새로운 매물대까지 움직임이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라인대는 이 종목에 대한 박스권 하단라인대 25,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이뻐요